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출발은 자영업으로 출발하여 된다 싶으면 주위에서 유사 매장 가능성 타진으로 사업화시키는 것이 가맹사업의 출발이다. 이런 경우는 양호한 스타트이지만 대부분 번지러한 사무실에 유통 제조 등의 인맥으로 과다한 홍보비로 노출시켜 혹세모민하는 업체도 많다. 된다 싶으면 벌떼처럼 덤벼들어 기억도 못할 온갖 브랜드로 가맹점을 내주어 상권 보호를 의미히 얻게 한다. 그래도 가맹사업을 하려면 바르고 올곧게 하면 좋겠지만 매장이 늘어나면 브랜드 대표의 일탈 가정폭력사 탈세 등의 내용으로 전 재산을 걸고 가맹점 운영하는 점주까지 위태하게 만든다. 창업은 추세나 트렌드가 아니라 최소 2년 이상 길게 하며 코로나와 같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아이템과 일동행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본사 선택을 해야 한다. 팬데믹에 론칭하여 두부기계 제작을 긴 세월 해왔던 주식회사 공중컴퍼니의 두만사 수재도부 전문점은 창업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브랜드라 할 만하다. 두만사 노정옥 대표는 두부기계 제작 전문가의 두부 제조의 달인으로 대한민국 한식대가 의칭호도 받았다. 주재료인 콩의 구매도 자유래 인테리어도 셀프로 가능하며 노로열티 갑질없는 본사로 알려져 있다. 밀키트 판매와 순두부찌개 형태의 배대도 가능한 경쟁력으로 복합불경기에도 창업문회가 이어지고 있다. 창업대출 5천만원도 가능한 수재 두부 체인점 창업 아이템 두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 및 감행문의는 브랜드 홈페이지 www.dobudot.com 또는 대표전화 070-7708-2001-3를 통해 가능하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